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합의테랑 고수경입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고 있죠? 이번 시간에는 ESTMJ라는 강좌에 대한 OT를 설명하도록 할 건데 일단 보통 여름방학 때 선생님이 오픈하는 강좌가 되겠습니다. 이름이 ESTMJ인데 이게 뭐냐면 사실은 작년까지는 이 이름이 실전문제풀이 3450이라는 강좌였어요. 대개 선생님이 유명한 강좌인데 거기 345문제가 들어있는 실전문제 파트가 되겠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이름을 바꿨고 요즘에 볼륨이 너무 크면 좀 무겁잖아요. 언제든 합풀어 라고 하니까 볼륨을 줄였고요. 대신에 퀄은 좀 더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EST라는 건 보통 최상급에 쓰는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문제의 난이도가 어마어마 어렵다 그건 아니고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만 충분히 풀 수 있는 수능 난이도가 되겠으며 대신에 문제의 퀄리티 아 이런 문제도 될 수 있구나 이런 것도 알아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요목조목 다 해야 되는 총정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여름에 이런 강좌를 왜 만드냐면 많은 친구들이 여름부터 실제로 모의고사 푸는 정신이 없거든 그러다 보면 뭐가 나와요? 또한 약점이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단원별로 이거는 엔제지만 그렇죠? 이게 모의고사 형식이 아니라 단원별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강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앞부분에 실전 테마 그 다음에 실전 문제 이렇게 연계됩니다. 테마는 사실은 문제인데 요거는 이제 뭐 중심이냐면 다지선다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자 포인트는 이제 자료분석이에요. 자료분석. 그러니까 화학원은 모든 과탐이 똑같겠지만 자료. 어떤 게 있을까? 표라던가 그림이라던가 실험이라던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프라던가. 이런 게 나왔을 때 어떤 표가 있다. 또는 어떤 그래프가 있다. 여기서 이제 보통 우리가 모의고사 풀면 기역, 니은, 디귿이니까 오 이거 아니네. 답에서 이거 뭐 지우잖아. 그치? 답은 2번, 4번 같은데? 이렇게 풀이기도 하니까. 근데 잘 보면 이 문제의 어떤 모의고사든 이 문제의 난이도는 사실은 이것도 중요하지만 선다가 뭐냐에 따라서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어떤 그래프가 떴을 때 여기서 물어볼 수 있는 게 굳이 요 세 가지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1, 2, 3, 4, 5, 6 어떤 건 여덟 가지를 물어보는 그래서 다지선다형으로 자료분석에 대한 연습을 하는 거고 이게 요 이어서 이제 실전 문제로 넘어가서 문제 풀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총 문제는 어느 정도 있느냐 아 200문제야. 총 그리고 단원 순서는 1, 2, 3, 4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순서는 여기 보이죠? 2단원부터 할 거고 그 다음 3단원 여기는 절대로 틀면 안 되잖아. 사실은. 그죠? 여기는 40문항씩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항상 메인은 여기 아니겠어요. 1단원과 1단원 60 4단원 60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비중으로 본다면 양적 계산 기체 양론 꽤 많이 있고 중화 산화환원 산화환원도 개수 맞추는 거 금속의 산화환원 다 나눠져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볼륨이 작지만 이거를 여러분이 우리가 이런 비슷한 걸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뭐였을까? 스피드 비킬러 유형 특강이었죠. 비킬러 전 범위에 대한 그러니까 가볍기 때문에 빠르게 단원별로 다시 한 번 쫙 점검할 수 있고 아 이 문제는 공부하면서 이랬으면 좋겠어요. 야 이 문제는 정말 좋다라는 건 뭘까? 나왔으면 좋겠다. 나는 마음으로 공부하잖아? 모래 속에 훨씬 더 많이 기억이 나와요. 그래서 야 서양이 이렇게까지 나온다고? 그런 문제는 다 배제했어요. 그렇다고 쉽지 않습니다. 저희때로. 그냥 충분히 풀만하고 고민할 만한 문항으로 선생님이 냈으니까 여러분도 정성껏 알겠죠? 뭐 미루지 말고 이거 뭐 한 달 동안 풀 거 아니잖아요. 그쵸? 조금 스피디하게 진행해서 지금도 강의를 최소화 다해서 스피디하게 할 거니까 여러분도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대신에 하던 거 있죠. 우리 뭐 하던 거 있어요? 비킬러 모욕고사 계속 풀고 있고 그쵸? 실전 모욕에서 계속 풀고 있잖아. 또는 어려운 가장 고난도인 양적 계산과 중화 CNR 그쵸? CNR 특강 CNR 60제 계속 하고 있으니까 하던 것들은 병행해서 계속 꾸준히 해줘야 됩니다. 알겠어? 음 자 그러면 새로운 ESN제 1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koopa QA K